송가이 마을 물 빠졌네 저 앞에 선도 올라가면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송가이 마을이랍니다 아 이게 송가이 마을이랍니다 아 지금 송가이 마을에 와서 송가이 집이 도대체 어디야? 아 마스크를 안 갑니다 송가이 마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송가인 집이에요? 어 뒤가 송가인 집이랍니다 지금 소행물이 있으나 송순아 딸 갓 송가인 대단합니다 진짜 송가인하고 찍고 있습니다 지금 송가인하고 경쟁하면 안됩니다 송가인이 여자친구입니까? 송가인이 어떤 사인인데요? 여인들 많습니다 지금 큰일 났네 오늘 송가인이라 송가인 송가인 동네에 왔어요 사람들이 여기가 송가인이가 살았던 집입니다 송가인 뭐라고? 난 아버지 송순자한다고 하니네 아버지 나 송순자한테 하니고. Didn't he say 본명이 지금 엄마이름을 하면 뜬다이 하니 성실 아 그렇다 그렇다 아 그래도 있겠다 아 그래서 예명 아버지 조 씨로 오는 못든다 해갖고 아 예명이 뭐야 아 이거 누가 상한 마이네 아니요 아 내가 자녀 할지 몰라 내가 사 많이 아 아 아 아 아 아 송관이 마을 앞에 저의 무슨 펜션이 있어요 화장실도 가겠습니다 송관이 화장실 송관이 화장실 이 보리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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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관이 공원이란다 송관이 공원이 송관이 공원 어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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